시애틀 출신 한인 2세 벤처 사업가인 42세 데이비 심 한국명 심우석 씨가 다시 한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심 씨는 시애틀 한인사회와 평통활동에서도 활발한 심재원 평통상임위원회 장남으로 미국 IT업계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심 씨가 CEO로 있는 AI 스타트업 리드 AI는 28일 발표를 통해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에서 5천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2021년 시애틀에서 리드 AI를 창업해 같은 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시리즈 A 펀딩에서 2,100만 달러를 유치했으며 이번 시리즈 B 펀딩을 통해 다시 5천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시리즈 B 펀딩은 회사의 시설과 인력 확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을 증명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데이비 심 CEO는 지난 12개월 동안 리드 AI의 실제 사용자가 720% 증가하여 업계의 선두로 자리잡았다며 지메일용 리드 AI가 이메일과 회의, 메시지를 연결하고 요약하며 자동으로 응답을 생성하여 모든 작업 공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드 AI는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 줌, 아웃룩, 지메일, 슬랙, 허브스팟, 세일즈포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생산성 솔루션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심 씨는 2011년 모바일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플레이스드를 창업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7년 이 회사를 스냅챗에 약 2억 달러에 매각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미국 최대 위치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업체 포스케어에 CEO로 임명되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시애틀로 돌아와 창업 멤버들과 함께 리드 AI를 설립, 연이은 펀딩 성공으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매형 소매업체 코스코가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훈제연어 제품을 포함해 리스테리아균 오염으로 인해 일부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육류, 가공육, 냉동식품, 햄버거 등 주요 식품이 박테리아에 오염되면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발생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코스코는 지난 25일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훈제연어와 닭고기가 포함된 직석식품, 냉동와플을 리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코에 따르면 훈제연어는 10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판매된 컬크랜드 시그니처 스모크드 세먼 제품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닭고기가 들어간 직석 제품은 라나 치킨 트러플 까르보나라와 딸리아텔레 그릴드 화이트 치킨 앤 포르타벨로 머쉬룸 소스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판매된 제품으로 리콜 중입니다. 해당 닭고기는 현재 1,000파운드의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을 리콜하고 있는 브루스팩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21일 사이에 판매된 크루스티즈 벨기 와플도 같은 이유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스코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섭취를 피하고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운전자의 추가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운전자를 추가한 가정의 경우 보험료가 5천 달러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미성년 운전자가 사고율이 높아 손실률을 증가시킴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15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성년 남성 운전자의 경우 사고율이 더 높아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보험 청구 후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상승이 과거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방어 운전 코스를 이수하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맥도내드는 이콜라이 감염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메뉴에서 제외했던 쿼러 파운더를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감염의 원인이 소고기 패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염으로 13개 주에서 최소 75명이 병에 걸렸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특정 공급 업체의 슬라이스 양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문제의 양파를 사용한 900여개 매장에서 쿼러 파운드를 양파 없이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타 브랜드의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일부 메뉴에서 양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